22번이 86%거든? 근데 너 이거 들어야 돼. 내 얘기 잘 들어. 내가 지금 계속 현장에서는 이미 몇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니까 이거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. 현장 친구들한테 내가 이걸 띄워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너네는 자꾸만 해설 강의라고 하는 녀석을 틀린 문제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설 강의는 맞았어도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었던 문제야.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해설 강의 안 들을 거야. 근데 안 들으면 후회할 걸. 자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진 않고 딱 한 포인트만 얘기할 거야. 진짜 여러분들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은 분명히 시각이 너무나도 다를 거거든.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다르단 말이야. 내가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야 얘들아. 잠깐 퍼즈 버튼 누르시고 이 문장 읽고 무슨 생각 드는지 한번 봐봐. 난 간다. 간다.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정도의 두께가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요. 그냥 인터넷에 관련된 한 페이한다. 약간 패라노이드. 패라노이드 각종에 나왔는데 편집성이 있는 거. 음 뭐 그렇다. 다 빨리빨리 읽자. 패라노이드 뭐 이런 거. 이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친구들은요. 특히나 제가 기대하는 건 브이 단어 하셨던 분들. 내가 진짜 유평 전에 브이 단어 거의 현장에선 다 진도를 마무리하고 보냈을 때 에이 이런 게 나오겠어. 라고 하는 녀석들이 나올 수 있으면서 뒤통수 크게 맞출 수도 있다고 그랬었지. 그리고 현장분들 뭔지 알지. 너네 마지막에 내가 브이 단어 마무리 다 해드리면서 야 설마 이런 게 나오겠냐라는 어떤 용어 중에 제로썸. 지금 이 얘기 들었을 때 맞아요. 라고 하는 친구들은 나랑 지금 얘기가 토하는 거야. 또는 이번에 41번 42번에 좀 빡센 문제에서 제로썸 게임 나왔잖아. 내가 나올 거라 했지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설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좀 용어까지 다시 한번 제가 우리가 배웠던 게 나왔던 것처럼.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냐야. 여러분들 이거 해석 됐습니까? 지불하다요? 에이 너 그럼 지금 브이 단어 안 하시는 거잖아. 또는 해도 복습 안 한 거잖아. 자 들어봐. 제가 페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가지의 의미를 잡으시라고 했어요. 이거 모르신 분들 필기하시는 게 좋습니다. 페이라는 녀석은 두 가지입니다 그랬었어. 자 예를 들어 Hey you're gonna pay for this. You're going to pay for this. 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. Hard work pays.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고. 두 개의 긍보적인 느낌이 너무나도 달라야 돼. 그게 브이 단어에 별표 세 개 쳤었던 단어죠. 아 페이 얘기했던 건 뭐야? You're gonna pay for this. You are going to pay for this. 너는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거야 인마. 대가를 치러야 돼 너는. 희생을 해야 돼 인마. 이런 부정적 뉘앙스의 페이라면 Hard work pays. 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건 보상을 줄 겁니다. 라는 긍정 뉘앙스. 완전 다르다고. 자 이거 어떻게 구별하라고 했니? V당 하셨던 분들 떠오르는 게 없으면 너 복습해야 돼. 제가 대가를 치를 거야 라는 부정 뉘앙스는 그 문장의 동사의 주체가 사람이나 생명체에 있다고 그랬어. 그래서 you are going to pay for this. 이런 느낌이라고. 하지만 사람이나 생명이 아닌 주체가 나왔을 때 그때는 보상을 주다. Hard work. 이런 것처럼. 두께가 이 정도인 친구들은 이 문장 어떻게 읽는지 아니? 인터넷에 관련된 한 즉 인터넷에 관한 한 가져와 진주화였어요. 참고로 It's a space.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? 도움이 된다. 보상을 주다. 라고 읽었어야 돼. 지금 주체가 사람이 아니니까. 뭐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소리야? 뭐 하는 게 도움이 된다? 즉 보상을 준다? To be a little paranoid.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편집증 증상이 있는 거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읽히는 거. 편집증이 뭐예요? 별거 아닌 거 다 따져보고 꼼꼼하게 다 보려고 하고 너무 빡세게 보려고 하고 이런 거 있지. 근데 약간은 약간 그런 편집증 증상이 있는 거 인터넷에 관련해서는 도움될 때가 있어요. 이거지. 그렇게 이 문장을 처음부터 뚫어낸 친구는 나머지가 너무너무 빨리 읽히는 거야. 그 관점으로 읽힐 거니까. 그리고 뭐 이렇게 푸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선지를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본다고 해도 뭐가 보여야 돼? 인터넷에 관한 한 약간은 좀 하나씩 다 따져보고 편집증적인 거 도움될 때가 있구나. 인터넷 세상에서는 하나씩 다 따져보는 거 중요하구나.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고. 이거 한번 건드리고 싶었어야 돼. 진짜 여러분들 자꾸만 맞췄다고 허어 하고 넘어가자 다른 거 틀린 것만 듣자 이게 중요한 걸까? 아니면 너 저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너네 빈칸 문장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? 그리고 이게 빈칸 선지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? 과연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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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